5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색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통해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세례와 함께 곧이어 성령축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울은 다메색에 있던 다른 제자들과 며칠을 교제한 후 바로 다메색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에 동족 해당의 공동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분명 예수를 받게 하러 온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며 그 도를 따르기를 자처함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방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기를 기대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된 사울의 모습에 거센 저항을 불러왔습니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 날은 며칠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 기간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에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23절에서 25절은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온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얼마 동안 머물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메색의 유대인들은 사울을 암살하라는 음모를 꾸몄지만 그 계획이 탄로나는 바람에 다메색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강줄에 놓고 성 밖으로 탈주시킵니다. 이 일에 대해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1장 32절에서 33절에 이것을 언급합니다. 다메색에서 아래대 왕의 고간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색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줄이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이것은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울의 핍박과 고난이 시작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밤에 다메색에서 빠져나온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 3년 전 예루살렘으로 떠났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선전하는 자로 변화되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죽음을 당할 위험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인은 교회 지도자들도 이런 사울에 대해 처음부터 한양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회 대제사장 대신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교제하려고 했지만 과거 자신의 악명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여전히 그를 꺼리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한 핍박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망했을 것이고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됐던 사실도 순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고 추천한 자가 구부르에서 레이 가문으로 출생한 요셉입니다. 그는 평소에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잘 보살피면서 덕을 끼침으로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로 불리는 자였습니다. 아무도 사울에게 쉽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을 때 바나바가 그에게 다가가 그를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합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 사도들은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울이 예심 후 다메색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했는지 또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사도들을 만나기 전 바나바에 만날 기회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 교제를 통해 바나바는 사울과 같은 형제로서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충분히 인식했음을 알려줍니다. 이전에 다메색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한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들인 데 있어 아나니아가 큰 역할을 했다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사도벌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바나바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꾼들을 세워나가시고 준비시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사울의 해심을 의심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사울을 인도하여 사울의 삶에 일어난 진정한 변화와 믿음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의 이름에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담대한 믿음의 행보가 있었기에 사울이 위대한 복음 존대자로 거침없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기까지는 우리 한 개인의 결단과 노력이 아닌 우리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그리스도인 한 형제를 소개하고 믿어주는 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또한 그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도움으로 사도들과 우호적인 유대관계를 맺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담의 세계에서도 그랬듯이 이곳 예루살렘에서도 핍박과 비난 죽음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곳 예루살렘에서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스테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테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사울은 더욱 결혼한 자세로 순교를 각오하며 그도가 변론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사울을 살해하라는 음모를 꾸미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성도들은 그를 가이사로 데려간 후 다시 다소로 보냅니다. 가이사는 항구도시였고 다소는 길라의 수도이며 항문이 발달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본문은 다수에 도착한 사울에 대해서 잠시 침묵합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다시 등장하기까지 잠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31절에 지금까지 가정을 통해 현재의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말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의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전반적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구절로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서술한 초대교회의 보금확장 이야기를 일단락 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방 성교를 위한 사전준비가 모두 끝난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특별 31절에서 교회의 영적, 수적사항을 묘사해주는 구절에 평안을 누리다, 수가 많아지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교회의 성교의 수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됨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주로 경의하는 그들의 신앙과 함께 성령께서 베푸시는 위로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항에 있어 성령님은 몇몇 예수 그리토의 증인들의 보금사에게 직접적으로 능력을 베푸심으로 역사했을 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성교들의 내적 삶에 있어도 위로의 역사로 활동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러분, 초대교회의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각가지 오해와 박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얼음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갔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 가운데 위로하심으로 내주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도가 성령의 위로 가운데 정진한다면 아름다운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귀는 그 교회의 신앙 공동체도 더욱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애함과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보금전도 사약을 방해하는 온갖 어려움 속에도 주의 말씀으로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일은 나 혼자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연합과 서로를 세워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어 그를 한 형제로 품고 그의 성장을 돕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위로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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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